전기구이 통닭의 세계화를 꿈꾼다. 글로벌 닭요리 총집합.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등장한 최고의 인기 메뉴는? 한국게 시켰어요, 저희. 비주얼은 정말 여자분들 흑낙나는 비주얼. 딱 보자마자 너무 맵게 생겨서 되게 기대돼요. 너무 보여요? 통닭 테스트석을 살며시 열었더니 까끗! 매운 볶음면이 쏙! 굴 닭고 분닭. 완전 매력을 품은 전기구이 통닭. 부드러운 살포기, 애매큼한 볶음면을 한 입에 음! 맛이 어때요? 매울까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완전 취향저격해서 좋아할 맛. 굴 닭에다가 치킨의 부드러운 그 살이 이렇게 좋아져서 같이 춤추는 맛이에요. 입안이 얼얼해질쯤 부드러운 치즈로 쭉쭉 매운 맛을 달래줍니다. 치즈와 함께라면 매워도 다시 한번 앙! 응! 괜찮아요? 네. 치즈를 많이 먹으면 좀 나아질 수 있어요. 이 성은 잃고 자꾸만 먹게 되는 아찔한 매운 맛. 1년치 매운맛 받으신 건 아니에요. 그 핫한 매운맛 저도 맛보고 싶어요. 아, 진짜 맵다. 코가 빨개지.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는 마성의 매력 자랑하는 안국게를 앙! 음! 딱 한국이 좋아하는 깔끔한 매운맛? 달지 않고 진짜 맛있어요. 요요, 통마늘고이. 마늘 좋은 건 뭐 두 말 하면 입 아프죠. 통마늘과 매콤한 살코기의 아름다운 만남. 네, 그 결과는요? 구운 마늘 향이 매운 면이랑 닭이랑 조화가 너무 잘되고요. 마늘 향이 입에서 퍼져요. 환상적인 비주얼에 터져나오는 열어와 같은 성어. 이거 미국계 시킨 거예요. 처음 보는 비주얼이어서 일단 맛이 너무 기대돼서 빨리 먹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이토록 강렬한 포핌은 없었다. 가질 소스랑 크림 소스가 들어가서 뉴욕 치즈 케이크까지 꽂아서 전기통닭 구이를 미국식으로 풀어낸 것 같아요. This is American style. 버들버들, 담백한 닭다리 살에 크림 소스를 쭈욱! 치즈의 풍미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American style, 어때요? 아, 아픈 입 안 돼, 아파. 바질 향이 진짜 너무 향기롭고 치즈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고된 재료가 다 조화가 다 어울려서 맥주 안주로 딱인 것 같고요. 저는 한 잔 해야겠습니다. 이 비주얼은 급상 시금치 크림 파스타 느낌. 시국적인 그 맛이 궁금한데요. 너무 맛있어요. 뉴욕을 먹은 것 같아요. 오우. 우유 한 입에 삼기. 이건 무슨 맛일까? 먹는 방법도 신박함 그 자체. 회계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 치즈 케이크가 닭 위에 딱 녹아서 버터 같은 고소함하고 시금치의 아삭함도 어느 정도 살아있고 진짜 맛있어.